사법농단 수사가 한창인 요즘 검찰 수사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비판하는 판사들의 글이 법원 내부 게시판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. 판사들이 최근에 수사받는 처지가 될까 이런 글 올리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전형우 기자입니다. 서울고등법원의 강민구 부장판사는 검찰의 밤샘 조사가 인권 침해라는 글을 지난 16일 법원 내부망에 올렸습니다. 잠을 재우지 않고 묻고 또 묻는 건 고문과 다를 바 없다며 밤샘 수사로 작성된 조서의 증거 능력은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평소 지론이라고 했지만 글을 올린 시점이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밤새 조사를 받고 나온 직후였습니다.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은 검찰의 압수수색, 특히 주거지 압수수색을 문제 삼았습니다. 주거지와 스마트폰에는 보호되어야 할 개인 정보가 너무나 많아서 함부로 털려서는 안 된다고 썼습니다. 지난 20년간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10배 이상 늘었는데 법원이 90%에 가까운 영장을 발부해 왔다며 영장 청구를 더 걸러내야 한다는 듯한 주장도 했습니다. 그런데 최근 사법농단 수사에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대부분 기각됐습니다. 이런 상황이다 보니 판사들의 글에 대해 법조계 안팎의 평가가 우호적일 리 없습니다. 수사 과정에 인권 침해 요소를 지적하는 글들이니 새겨들 내용도 있겠지만 사법부의 조직 보호 논리에서 출발한 건 아닌지 뒷말이 끊이지 않습니다. SBS 전형우입니다. SBS 전형우입니다. SBS 전형우입니다.